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유라시아 수달 한 쌍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수달 두 마리는 올해 초 대전과 부여에서 생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한국수달보호협회 보호 아래에 있다 기증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수달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최근 대공원 안에 수달 동물사를 새롭게 조성해 환경 적응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이름짓기 이벤트를 실시해 이달 말 최종 이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